제25회 대구 단편 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26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1200편이 넘는 단편 영화가 출품됐는데 국내 단편 영화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애플 시네마에서 제작한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 시네마에도 36편이 출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경쟁 32편, 애플 시네마 7편이 최종 경쟁작으로 뽑혀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을 만납니다.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에게는 50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2,800만 원의 상금이 마련됐습니다. 해외 작품을 초청하는 아시아 단편 교류전도 10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일본과 말레이지아, 대만 등에서 작품 4개를 초청해 아시아 단편 영화의 현재를 조명합니다. 짧은 길이 때문에 단편 영화로 불리지만 그렇다고 이야기와 여운, 메시지가 얕은 건 아닙니다. 대구 단편 영화제는 해외 초청 세션을 도입해 앞으로 국제 단편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